오늘 볼 기업은 페이스북입니다. 시총 기준으로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이 아시다시피 페이스북보다 시총이 큰 기업들입니다. 8,620억 달러의 시가총액입니다. 하나로는 천조입니다.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을 다 합친 시장규모가 2천조입니다. 페이스북 하나로 천조라는 시가총액이 실감이 가진 않습니다. 올해 3월 급락했을 당시 주가 대비 3배 정도 주가가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펀은 37.69배입니다. 48명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잠시 보면 최소한 지난 3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바이를 외치되던 종목이 페이스북입니다.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기업이라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다른 종목들 투자하느라 이 종목에는 직접 투자를 못했던 종목이지만 지금 보시는 6개월 전, 3개월 전, 한 달 전 컨센서스를 굳이 안 보더라도 지난 3년간 항상 바이 의견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2017년 이후로 처음으로 현재 애널리스트의 목표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현재 애널 컨센서스는 280.45불로 현재 주가보다 7.29% 낮은 값인데 애널 컨센서스가 현재 주가보다 낮게 나온 건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컨센서스 목표가가 항상 주가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서 항상 바이 즉 매수견이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은 매출이 2019년 기준으로 710억 달러 정도 규모입니다. 순위인율은 31%가 넘고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매해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보니 매출액과 애빗을 보니 매출만에서나 이익면에서나 5년 동안 거의 6배가 매해 꾸준히 성장을 했으니 대단해 보입니다. 우선 페이스북 연관보건소의 내용들을 보니 지역별로 사용자 분포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사용자가 다 퍼질 대로 퍼져있는 상태라 거의 변동이 없고 사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와 제3세계입니다. 말이 되는 게 이 지역은 아직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아서 계속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가들도 많이 속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 안 쓰는 인구가 누가 있냐고 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인도의 핸드폰 사용 인구 중에 스마트폰 인구 비중을 보여줍니다. 전체 인구 중 스마트폰 인구 비율이 아닌 핸드폰 사용 인구 중 스마트폰 인구 비율입니다. 그 비율이 아직도 31%가 값 넘으니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아직 인도 같은 남아시아나 제3세계는 신규 고객 확보가 가능한 블루오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자료는 페이스북 가입자 1인당 매출 단가입니다. 페이스북 가입자가 페이스북으로 SNS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인지를 하면서 또는 인지를 못하면서 여러 광고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광고들이 페이스북에게는 광고 수익으로 매출로 잡히는데 페이스북 가입자가 1인당 페이스북이 얼만큼의 매출을 뽑아가나 하는 데이터입니다. 물론 아시아나 제3세계는 가입자의 구매력이 유럽과 미국, 캐나다에 비해 매우 낮음으로 인당 매출 단가가 2, 3불대이지만 미국에서는 가입자 1인당 매출액이 무려 41달에 달합니다. 분기별 매출은 보시는 그래프처럼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페이스북 가입자 수가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겠습니다. 역시나 가입자당 매출 단가가 높은 미국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찾아가고 있고 유럽이 25% 정도 그리고 나머지 25%는 아시아와 제3세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순이익을 보면 2019년 1분기와 2분기에 순이익이 엄청나게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FTC 관련 이슈로 그렇습니다. 2019년 1분기에 FTC 관련 30억 달러의 비용이 나갔고 2분기에 20억 달러의 비용이 나갔습니다. 미국 연방통상위원회 FTC 즉 Federal Trade Commission의 웹사이트에 2019년 7월 공시되었던 내용을 보니 페이스북이 2011년도 경에도 개인정보유출로 FTC로부터 경고를 받고 개인정보보안 강화를 합의했는데 개인정보유출이 또 발생하여 2018년 초부터 FTC가 조사를 하고 페이스북에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또 개인정보유출을 막지 못하면 FTC에서는 더 큰 벌금을 부과할지도 모르겠는데 페이스북도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하나로 6조원이나 되는 벌금을 낸 쓰라린 경험이 있는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2019년 1분기와 2분기의 순이익 추락은 결국 일회성 이벤트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2019년 연관보고서인 10K 리포트에 있는 손익계산서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기업의 매출과 비용 구조를 잠시 보겠습니다. 분기별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해온 걸 역시 보실 수 있는데 2019년 4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이 21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중에 매출원가 R&D, 마케팅 비용으로 3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대충 비슷하게 들어가고 관리비인 G&A 코스트가 18억 달러 정도 쓰였습니다. 그냥 제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사업 부분은 광고 사업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 210억 달러의 매출에서 73억 달러 정도의 순이익을 낸다는 것이 제 생각보다는 좀 저조한 순이익률 아닌가 생각은 들었습니다. 같은 자료를 퍼센티지로 보면 매출원가가 매출의 17%, R&D가 18%, 마케팅 및 영업 관련 비용이 14%, G&A 관리비가 9%, 총 58%의 비용이 드는 구조입니다. 과거 트렌드를 보니 2019년 상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의로 보고 매출 대비 비용은 50% 내로 일정하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페이스북의 사업들을 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왓셉 말고는 쓰는 게 없습니다. 왓셉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입니다.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을 쓰지만 저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라인을 주 메신저로 쓰는 일본, 태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왓셉을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왓셉은 모두가 다 아시는 제품군일 테니 건너뛰고 오큘러스부터 제품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오큘러스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VR 장비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VR 장비를 파는 사업부인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큘러 퀘스트로 VR 게임을 즐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그래도 게임을 안 좋아하는데 오큘러스 장비만 봐도 멀미가 나는 것 같아서 관심이 안 생깁니다. 다음 사업 부문은 워크플레이스인데 대략적으로 기업용 소셜네트워킹 협업 플랫폼으로 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워크플레이스의 대표적 경쟁 업체 솔루션으로는 제가 업무적으로 접해본 이애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 등이 있겠습니다. 구글의 스위트 플랫폼도 비슷한 기업용 솔루션을 제공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페이스북의 워크플레이스 같은 플랫폼을 쓰나 보니 나름 꽤 큰 다국적 기업들이 쓰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사업 부문은 포탈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애플의 페이스타임 같은 영상통화를 하게 해주는 장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구글의 네스트 허브 맥스가 경쟁사 제품으로 보이고 다자간 영상통화를 편리하게 해주는 하드웨어 정도로 보면 될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부문은 노비입니다. 노비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페이스북의 가상화폐인 리브라로 지불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작년 6월경에 전세계 단일 가상화폐인 리브라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상용화시키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사실 리브라는 비트코인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기초자산 즉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고 비트코인의 밸류에이션을 금융적으로 풀어내기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리브라는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근본이제 하에 화폐가치를 금액가치에 기반을 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리브라가 실물자산을 기본으로 할 거면 페이팔과 다를 게 뭐냐 아무런 의견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리브라의 실효성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의 사업들은 이 정도면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품들별로 매출이 별도로 공시된 자료가 있으면 설명드리면 좋았을 텐데 별도로 공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연간 보고서 10K 리포트 어디를 들여다봐도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은 거의 모든 수익이 광고 수익으로부터 발생하여서 의외로 매출 구조는 단순하고 페이스북에서 더 의미있게 보셔야 할 부분은 이전에 말씀드린 지역별 매출 그리고 지역별 가입자별 매출 단가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 앞으로의 페이스북의 매출 성장률 그리고 이익 성장률이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영상과 구글 영상에서도 짧게 소개 드렸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은 미국 광고 시장의 2대 강자입니다. 그래서 듀오폴리라고 불리웁니다. 그럼 이제까지 페이스북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 어떨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페이스북의 성장 동력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가입자의 증가와 기존 가입자들의 더 활발한 SNS 활동으로 트래픽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광고 단가와 광고 매출은 온라인 트래픽이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보시는 그래프처럼 광고 플랫폼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TV나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이 주된 광고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모바일 시대입니다. 페이스북은 구글과 더불어 모바일을 선도하는 기업이므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혜를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광고 시장의 전망을 박습니다. 아직 모바일이 공급이 안 된 아시아와 제3세계라는 거대한 시장도 있고 거기서도 사실 페이스북 외에는 SNS 플랫폼으로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모바일 사용 인구가 늘어날수록 페이스북은 수혜를 봅니다. 그리고 미디어 시장의 판도가 점점 모바일로 바뀌어가고 있어서 세계적인 흐름은 디지털 광고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페이스북에게 당분간 우호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고려해야 할 리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리스크라는 것은 잠재적인 위협 요소 즉 스렛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현재 페이스북이 이 위험에 당장 처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잠재적 리스크 4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마켓에서의 경쟁입니다. 아직 페이스북에 이렇다 할 동등한 경쟁자는 없다고 할지라도 페이스북의 처음 시작이 미약했으나 지금은 성대하게 커졌듯이 언제 어디서 어떤 경쟁자가 시장에서 페이스북의 대항마로 나와서 점유율을 끌어내릴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리고 AWS나 Azure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나 파트너쉽만 잘 맺는다면 SNS 시장이 생각처럼 진입장벽이 높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관리의 위험입니다. 영상 중반부에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이 FTC에 낸 벌금만 50억 달러입니다. 페이스북의 매출 규모가 즉 적용되는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혹시 미래에 또 이런 개인정보 유추 관련 사고가 터진다면 그에 비례하여 벌금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이 개인 데이터 관리를 고의적으로 소홀하게 했고 고의적으로 유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넘쳐않은 데이터들을 철회하기에 페이스북에서 역부족이었거나 경술했을 것입니다. 미래에 이런 이벤트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페이스북의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입니다. 사업의 성격상 SNS 유저들로부터 무한에 가까운 데이터들이 매일 쏟아질 것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보시는 지도는 2019년상으로 페이스북의 리전들 즉 데이터 센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리전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페이스북은 다른 나스닥 대표기업들에 비해 사업 다각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넷플릭스는 제외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페이스북은 자신의 SNS 플랫폼의 트래픽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 수기 외에는 별다른 매출 수위원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 굳이 제가 잠재적 위험 요소로 꼽은 것일 뿐 페이스북이 열등한 기업이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페이스북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몇 마디만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시가총액이 탑5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어느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SNS의 최강조로서 페이스북의 동중업계 종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분산 투자 차원에서 당연히 페이스북도 어느 정도 투자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가가 2018년 하반기에 상당히 빠지고 2019년에는 상승을 했지만 어느 정도 횡보를 한 감이 있어서 다른 쌍 마가 기업에 비해서는 덜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 추세선만큼만 오른 정도로 보이고 아마존이 이렇게 지수함수처럼 주가가 올라가고 애플도 이렇게 지수함수처럼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페이스북은 그에 비하면 그냥 1차함수처럼 장기 추세선대로만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종목을 보여주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계시면 되고 안 들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며 조정기에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식적인 전략을 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상대적으로 기업이 좀 단순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영상이 좀 간단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존슨앤존슨으로 하겠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사업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현재는 저평가다라고 외치는 존슨앤존슨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다음 기업으로 골랐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